자 우리 엉클데도 사무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엉클데도 사무실도 사무실답게 리모델링을 계속 거치고 있는 중이죠 여기를 좀 바꿔줘야 됩니다 사무실답게 딱 들어왔을 때 사무실 같은 느낌으로 책상을 좀 약간 오피스 책상으로 코너데스크 아무래도 이게 가장 또 뭔가 좀 있어 보이니까 오리나무로 저 그림자 많이 고슬러요 그림자 코너데스크로 이런 식으로 왕자 5.5.5.5.5 여기를 5.5.6.5 오리나무 노노 아 오리나무가 제일 구려요 아 오리나무도 예 또 오리나무가 구리되요 소나무 소나무 소나무는 비싸다. 소나무는 비싸다. 세련되어 보인다. 광택보소 세련되어 보인다. 1장 4장 4장 규정 잠만요 이거 이거 한번 놔보면 또 달라 내려 보세요 이것도 놓으면 또 달랍니다 컴퓨터도 놓고 만수르 집인가요? 어 이거 좀 이거 왜이러냐 이거 이거 팔아 팔면 얼마야? 242달러 사는건 얼마야? 302달러 이거 팔게 팔게 팝니다 팝니다 저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소나무가 왜 저런 모양이야 너트 이것도 광택 다크우드 다크우드 어때요? 다크우드는 너무 보랏빛인가? 어두운 철제 아 이것도 광택인데 광택 스틸 스틸도 광택인데 이게 원래 이렇게 광택이 심했었어? 처음 알았네 아 다크우드가 제일 나아요? 다크우드 알겠습니다 됐어 여기다 놓고 일하기 딱 좋게 다른 책상은 근데 별로 없어요 다른 책상은 별로 간지나는게 없어요 여기 이제 사장실 다른 책상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십시오 이런거 이제 이런걸 어떻습니까? 컴퓨터 책상 이런거 학생들도 이런거 안써 학생들도 체리우드 왠지 뭐 어 이거 색깔이 좀 맞는데 이거 약간 사이드 책상으로 써줄까 이거 우리 직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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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상으로 하나 써주자 이거 좀 더 오메 좀 더 오메 제일 따뜻한 자리로 따뜻한 자리로 옮겨 놓고 내 자리니까 의자 좋은거 하나 더 해야지 허리 안좋으니까 노트북 망가지겠어요 의자 세련된걸로 흔들리자 같은거 앉아도 되나요? 암체어 이런거 고객님들 들어오셨을때 이런거 간지난다 이런거 간지나네 레드 레드로 포인트 주는거 어떻습니까? 노트북 할려면 책상 위에 올라타야하나요? 흔들리자 흔들리자 이런거 우리 화이트 화이트 밖에 없냐 화이트로 해서 고객님들이랑 상담할때 이런거 있어줘야지 고객님이랑 상담할때 이런거 있어줘야지 이런거 있어줘야돼 레드는 안할게요 레드는 하나만 더 사자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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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내가 앉을 의자를 사야되는데 내가 앉을 의자 중에서 좋은게 아 이런것도 좋다 이런거 이런거 암체어 이런거 화이트로 화이트로 화이트 화이트는 좀 너무 재미없고 네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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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좋다 이런거 여기 고객님들이 앉아서 기다릴 수 있도록 대기할 수도 있디에 2개 가사 4개 1개 3개 3개 부교 3개 5개 색조합이 왜 아 이정도면 좋지 나쁘지 않잖아요 괜찮잖아 내가 앉을 책상은 유아 스틸 주보 의자 엘렌 의자 아무래도 오피스 체어가 제일 적당하겠네요 화이트 화이트로 가자 화이트로 뭔가 나의 청결함과 깨끗함 깨끗함을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아 이거 좀 안어울린다 살짝 안어울리니까 블랙으로 어쩔 수 없이 가야겠네 자 이거 올라타서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아래에다 놓겠습니다 아 좋다 이제 뭔가 좀 하나씩 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카페트가 또 중요하거든요 카페트가 카페트가 예를 들어서 이런 카페트를 깔아주면 벌써 여기 분위기가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벌써 터키의 와인 듯한 느낌 그럼 뭔가 이스탄불에 와 있어서 이스탄불에서 뭔가 양고기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으로 이거 아니면 단델리온 카페트 어 이런거 와 세련됐다 이거네 이거네 우리 고객님들에게 세련된 감각을 전해줄 수 있는 단델리온 카페트 아 좋죠 여기서 상담할 때 간지나겠죠 자 이거 이거 뭐냐 이런거 의자말고 여기 앞에 있는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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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터 아 이게 생각보다 너무 크잖아 좀 작은거였음 좋겠는데 좀 작은 테이블 유아용 테이블 이라도 좀 쓸까 유아용 테이블 어 이게 딱 이게 딱 뭔가 맞는데 이게 딱 여기야 지금 딱 이게 맞춤인데 이거 완전 아 이게 딱 맞춤인데 상담의자만 다섯개예요 으앙 눈부셔 천국의 의자 천국의 의자네 유아용은 좀 그렇고 아 이거 테이블이 좀 약간 작아야 되는데 전등 좀 끄고 해주세요 아 전등 아 전등 껐습니다 이제 좀 느껴지나요 이 분위기가 아름다운 분위기가 반사판인가요 어 이거 작은데 아 이거 색깔이 좀 맘에 안 든다 너도 밤나무로 좀 해서 근데 하얀색 안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유 쏟은 것 같아요 야야 됐어 오케이 어 좋다 뭔가 느낌 왔어 이 의자 파란색이라서 좀 그렇네 네 유아형이 더 이뻤죠 아까 전에 이거를 그럼 이쪽으로 치우자 이거 버리긴 좀 아까우니까 이 옆으로 이 옆으로 좀 치워놓고 여기다 유아형으로 도착 유아형이 아까 예쁘더라고 화이트로 딱 어 뭔가 딱 어울려 유아형 테이블 좋습니다 진짜 병원 완전체네요 아 이게 병원 아 이거를 좀 약간 하얀색 없나 아 이거 하얀색이 없어가지고 아 그 위에 식물 아 식물 식물 좋죠 칼리아 화분 아 이거 너무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짜은거 없어 아 이런거 고사리 화분 이런거 작고 귀여운걸로 오케이 아 좋다 고사리 이제 배고프면 중간에 고사리 뜯어다가 나물도 해먹고 좋지 않습니까 고사리 독이 있어요 고사리 독이 있어요 고사리 독이 있다고 피부과 상담실 하하하 피부과 상담실 같아요 아 이거 색깔이 좀 영 마음에 안든다 내가 과감하게 팔겠습니다 좀 소파를 그냥 좀 멋진걸 하나 딱 놓자 그게 날 수 있겠다 소파를 간지나는 걸로 이런거 이런거 놓으면은 좀 우리 사무실이 아무래도 좀 더 환해지지 않겠습니까 액자도 놔야 되는데 gendadores 이런거 여기 딱 뭔가 너무 큰데 너무 큰데 너무 큰데 너너너 wel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가죽 소파 가죽하게 soci Lindeg해서 여기 딱 완전 맞추ミhis인데 여길 위한 맞춤이다 이건 가죽 вон組 네이비 검정색 가죽 ㅋㅋ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죽 소파 맞춤 인데 여길 위한 맞춤이다 이거 가죽 네이비 검정색ấn 가죽 화이트 나쁘지 않죠 설마 추운 여긴 무슨 천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이다 저 빛 반사가 장난 아닌데 빛 반사가 장난 아니야 너무 하얀색으로 우리가 다 한거 아닌지 모르겠네 조명이 누리 너무 쎈가요 좀 약간 약하게 바꿔야 될까 전등 옮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등이 너무 밝나요 전등은 이정도에다가 이정도 어때요 괜찮지 샹드리에 넣어서 이쪽을 좀 밝게 해주고 뭔가 이 색감이 더 산다 4차 발광 이쪽에는 다른 조명 하나 놓으면 되겠다 약간 약한 걸로 약간 전등 중에 좀 전등 말고 천정램프 이런거 괜찮네 이거 예쁘겠네 오우 요거 예쁘겠는데 여기는 좀 약간 분위기 다르게 오우 야씨 태양권인데 태양을 놨어 내가 내가 전등을 놓은게 아니라 태양을 놨어 태양 저것이 네모였는지 동그라미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여기서 너무 세다 이거 이거 너무 세 달 같아요 이거 말고 스탠드를 두자구요 스탠드가 있어요 이 정도가 딱 적당하겠다 이 정도가 형광등 그림자가 좀 지니깐 아쉬운데 아 이거 너무 싸구로처럼 보이잖아 이렇게 말고 전구가 뭔데 저렇게 밝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끔 가다보면 너무 밝아 여기다가 이 리플렉터 램프를 다는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거 좀 별로인가요 아니면 트리플 천정램프 아 이거 뭔가 이게 딱 주방틱하다 원래 주방에 이런거 달려있잖아요 딱 뭐 적당한거 같은데 딱 은은하게 은은하게 내리쬐는데요 은은하게 어 좋은것 같습니다 은은한것 같습니다 은은해요 가라 세계의 태양 태양 정도는 아니야 이건 저게 좀만 더 짧았으면 좋겠다 아 좋다 간단한 여기 탕비실 하나 만들까 벽을 하나 세울까 아니야 벽 세우지 말고 어 뭔가 그래도 됐다 된다 되간다 티비같은거 좀 어디 세울데 없나 티비 벽걸이 티비는 없나요 이거 티비 엔젤 보일러 엔젤 보일러 이런것도 있네 보일러도 있잖아 천정 환기설비 이거 너무 좋지 이거 대박이지 아 이거 짱이지 또 이게 이게 또 있었네 아 아 또 이거 기가 막히죠 또 이거 안켜줘 근데 왜 이거 은근 시원하더라 이거 은근 시원하던데 자 여기다가 어 우리 그림 좀 걸어줘야돼 그림 제일 비싼 그림을 찾자 아 휴가 사진 액자 나랑 윙대님의 멋진 모습 딱 여기 있었네 나랑 윙대님의 멋진 모습 우리 늘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도록 나와 윙대님 누가 봐도 딱 나와 윙대님이죠 야 딱 이런게 딱 맞춤이 있었네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 중에 하나 뽑아 갖고 왔습니다 자 넘나 멋진 모습 좋구요 우리 단추 우리 단추 사진 우리 단추도 지금 약간 이게 어둡게 찍혔을 때 요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게 좀 아쉽지만 이렇게 우리 단추 사진도 이렇게 놔주고 단추 종 변환했네 아니 종 종이 바뀐 것 같은데 아니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지금 약간 꾀재재 할 때 찍어서 그래 산책 많이 나갔다가 먼지 많이 묻어서 우리 목욕 못 시킨 상태에서 찍어서 그렇지 자세히 보시면 단추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단추이구요 그리고 이런거 좀 어 그림이 되게 많은데 그림 좀 비싸고 큰 거 없어 이거 가을의 호수 이런거 아 이런거 좋다 아 엄청 큰 엄나 좋은것 아 딱 좋다 아 이거 어디 그림자가 자꾸 이상하게 애매하게 지네 어디 그림자가 자꾸 지냐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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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샹드리에가 별로 안좋은데 샹드리에를 빼버릴까 네 샹드리에 그냥 팔아버릴까요 이거 너무 너무 밝은 것 같아 너무 밝아 방해돼 천정램프 이건 너무 안 밝지 않아요 그죠 세개의 태양을 하나 더 타자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 그림자도 안지고 분위기도 딱 좋아 이쪽도 이 샹드리에가 너무 밝은가 너무 어두워요 아 너무 어두우니까 하나를 더 달자 선풍기 떼어버리고 하나 더 답시다 어 이 정도면은 뭐 괜찮죠 나쁘지 않은데 살짝 밝기를 낮춰서 그런가 내가 아까르네 어 이 정도면 은은하게 딱 좋다 카페같은 느낌도 나고 좋아요 그림도 났고 나랑 유네 단추 꼬맹이 사진 없나 그림 오 이런 막 야한 그림도 있어 어 그리고 좀 비싼 그림이 크더라구요 비싼 그림이 제일 비싼 그림을 찾아서 고가부터 아 해바라기꽃 사진 오 오 이거야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야 어 이런거 이런게 좋죠 산정상 뷰 사진 이렇게 이거는 이거는 좀 작은데 좋다 나쁘지 않은데 그 다음에 격렬한 움직임 그림도 좀 달아주고 이런식으로 그리고 수련 오 이거 큰데 사진전시회인가요? 아니 아니에요 사진전시회는 아닙니다 해바라기꽃 해바라기 하나 또 집에 있으면 좋대요 해바라기 또 집에 있으면 좋대거든 해바라기 해바라기꽃 그림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분홍나무 그림 오 이거 와 크잖아 오 오 오 오 해바라기꽃 그림 분홍나무 분홍나무 그림 저런 집에서 살고 싶어요 아 그쵸 이제 좀 이 집의 진가를 느끼시겠습니까 오 이런거 올빼미 사진 새끼미 Frances 아 이건 달데가 없는데 이걸 팔자 이걸 팔고 이거를 옮겨 쏙 아! 됐다 아! 싹! 이 정도 מאוד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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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걸로 짜은 걸로 아, 이거 왜 이렇게 커다 짠걸로 하나만 유스토마토꽃 이런거 하나만 됐어 이제 안건드립니다 이제 안건드려요 안건드립니다 식물 식물 가자 식물 식물 가야지 식물 어딨지 아 식물 드라세나 화이트로 드라세나 제일 만만하더라구요 그리고 그리고 핑크 그린 그린 핑크 그린 괜찮다 레드 그린으로 그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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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이 pc 크레 bouncing 에바 좋다 해바라기 딱 한점만 걸었을때 좋았는데 아 그랬어요 이거 너무너무 많이 걸었어요 이거 치울까요 네 이러면 치우자 너무너무 너무 걸리적거리게 많으면 안되니까 이쪽에 너무 많아 이 정도는 뭐 괜찮죠 이 정도는 괜찮잖아 이 정도는 이 정도 있어줘야죠 델하인님 고맙습니다 TV는 아래쪽 설비해보시면 있습니다 설비 두개에요 아 그렇군요 안티어스님 고맙습니다 여기가 그 인공태양 탑재한 식물 점심시간인가요 이게 좀 약간 녹색이 좀 보여야돼 유카 유카 어 유카가 크다 유카를 저쪽에다 세우자 유카가 여기 딱 올린다 은근히 사약먹네 이거 이곳이 유카를 위한 자리로구나 이곳이 유카를 위한 자리로구나 이곳은 이비테더차 아 좋아요 여기가 좀 큰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몬테스라 고맙습니다 이빨 유카 유카 우아 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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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입니다 그죠 어디 치과 대기실 같아요 나중에 침실도 이거 좀 어디 색깔 좀 칠하고 해야 되는데 자 요리할 곳도 하나 만들어 줘야 되나 서바이벌 서바이벌 다음에 설비 아 커피 머신이 있네 아 컴퓨터 TV 벽걸이 TV 벽걸이 TV 가 있네 아 아 이 벽걸이 TV 가 있으면 이거 나가 주셔야 지 잠깐만 저 나가 주셔야 지 잠깐만 벽걸이 TV 대충 여기다 대충 일단 붙여 놓고 이거 퇴출 당해야지 이거 퇴출 해줘야 팔아버리고 어 벽걸이 TV 멋있는데 어 이게 하나 딱 있으면은 이제 이거죠 아 자 오케이 아 좋아 이수정님 고맙습니다 이제 막 개업한 치과 애네요 오 좋아 좋아 티비가 손님 앉는 소파 위에 있는 건 좀 아 괜찮은 손님들은 원래 TV 따위 안 보세요 다 핸드폰 하나라 TV 따위 안 봐 다 핸드폰 하시지 다 유튜브 보시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홈스피커 하나 놔두면은 음악 좀 틀 수 있나요 야 이거 홈스피커가 또 이게 있네 아 요런 것도 하나 잠깐만 이거 이거 홈스피커가 너무 멋이 없잖아 그렇지 이거 홈스피커로 고객분들한테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는 음악 음악도 나왔으면 좋겠다 자 스피커 이렇게 이제 종... 기... 종류별로 기계 사 계시겠네 아니 아니에요 안 삽니다 야 컴퓨터 좀 새 걸로 바꿔야 되나 커피 머신 하나 놔줘야 되잖아 커피 머신 좀 이따가 좀 이따 커피 머신 하나 놔주고 풍차 아 이거 선풍기 아니야 아 이런 선풍기 누가 씁니까 에어컨 써야지 우리 또 사업하는 덴데 사업하는 곳인데 또 에어컨 써줘야죠 아 이거 컴퓨터 이거 탐난다 이거 120만원 주고 살 가치가 있을까요 아 키보드도 이거 좋아 보이는데 아 키보드 하나 키보드 하나 놔주자 키보드 하나... 키보드 하나 놔주자 키보드 하나... 키보드 더블 노트북은 서블로 사용해 노트북은 이제 서브야 노트북 시댐 갔어 나랑융대님이랑 단추 사진은 밑에다가 자연스럽게 나랑융대님 사진 단추 사진 단추 사진 여기다가 HD 모니터를 올려줘야지 와아아아 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이거 야 이거 이렇게 이거 너무 야 이거 행사에 이렇게 너무 큰데 이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아 이거 HD 모니터가 이렇게 컸나 아이씨 너무 큰데 이거 이 TV보다 크 아 나 근데 화면 크게 보는게 좋은데 너무 크잖아 이거 고객님과 이거 얼굴을 못 보는데 이거 이거 HD 모니터가 이거 왜 이렇게 크냐 이거 아 이걸 어쩌면 좋냐 이걸 아 이걸 어쩌면 좋냐 이걸 잠깐만요 이거 HD 모니터를 놔야되나 아 HD 모니터 TV 모니터 아닌가요 아 그러게요 이거 TV인가 그냥 모니터 아 이거 딱 이것도 여기 올리기 좀 약간 애매한데 이거 왜 책상으로 이따구로 만들었지 뭐지 아니 모니터로 뭐 이래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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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보드랑 마우스만 일단 사놓자 주방 주방 주방가구 와 오븐포함 주방세트 스틸 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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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틸 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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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오 이거 어때요? 오븐 포함된건데 자취하려면 오븐 필수죠? 오븐이 너무 큰데 이거 오븐이 너무 큰데 화이트 화강암도 있다 화강암 오 쩐다 다크우드 마코레 체리우드 스틸 다크우드 화이트 화이트 더 크게 뉴스 우쩐다 화강암도 칠하였다 수학 카ïчес sout cape 카퀴엘 오 좋은데 정체성이 뭔가요 아 이거 회사인데요 가스렌지 딱 좋다 근데 여기 녹색이 왜 들어가 있냐 가스렌지 가스렌지 그리고 냉장고 하나 화이트 블랙 화이트 스틸 손님 왔는데 라면냄새 날 듯 책매꽃노차 더 시크릿 뭐 이런거 거실 크기에 비해서 너무 과해요 아까 커피머신이 어디 있었는데 아 여기 있다 커피머신 커피머신 직원들 커피마시라고 커피머신에다가 전자렌지 전자렌지 됐다 다 있다 아 이제 좀 일할 맛 나는구만 아 이제 좀 뭔가 좀 되지 않습니까 야아 바깥에서 보면 오 들어오고 싶은 회사 책상에 총 놔둬요 책상에 총 하나 놔둘까요 혹시 미국이라서 갑자기 나쁜 놈들이 쳐들어 올 수 있단 말이야 싱크대가 없는데 싱크대가 어떻게 하냐 이거 싱크대 하나만 여기 하나만 놔줄까 싱크대가 있는 코너형 주방 선반 그레이 그레이 색깔로 맞춘 다음에 문을 그레이 색으로 맞춰 그 다음에 이건 화이트 앤 그레이로 오 이게 장난 아니잖아 오 이거 대충 만든다 파란색 그림 팔아버리자 팔아버리고 냉장고 잠깐 빼고 그렇지 아래가 왜 열려있는 거죠 아래 아래 이거 코너형이라서 그런데 어 생각보다 괜찮아서 조금 놀람 아 그러니깐요 지금 지금 괜찮아 저 뒤에다가 싱크대 하나 놔줄까 오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일하는 환경 나쁘지 않은데 되게 좋아요 됐어 일하러 가볼까 돈 벌어야지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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